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Welcome to 미래 내가 타임머신을 만들거래 그걸 타고 지금 미래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 미래에서 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가 날 죽이려고 해 왜 그렇게 겁이 없어요? 죽는 거 무섭지도 않아요? 아무도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남는 게 더 무서워 이건 문제예요? 컨퍼런스 내일만에 태술아 치욕에서 만나자 한태술 혼자서는 못해 내가 다 구할 거야 뭐가 잘못됐어 해산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그렇게 겁이 없어요? 그거는 다 구할 거라고